C 언어 코딩 도장 유닛 44 문자열 검색하기입니다.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문자와 문자열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문자열 검색은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먼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. str-chr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함수 이름은 string character에서 따왔습니다. 그리고 string.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. str-chr 함수에는 대상 문자열, 검색할 문자 순서로 넣습니다. str-chr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string.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. 그리고 char로 크기가 30인 배열 s1을 선언하고 문자열 a-garden-dialy를 할당합니다. 그리고 str-chr 함수에 s1과 문자 a를 넣고 결과를 char 포인터 ptr에 저장합니다. 그리고 while에 ptr이 null이 아닐 때 반복하도록 만듭니다. 중괄호 안에는 printf로 ptr의 값을 출력합니다. 그리고 str-chr에 ptr-plus1과 문자 a를 넣고 결과를 다시 ptr에 저장합니다. 컨트롤에 복귀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arden, diary, 그리고 ary가 출력됩니다. str-chr 함수에 문자열과 검색할 문자를 넣어주면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포인터를 반환합니다. 문자열 안에 a로 시작하는 부분을 더 찾으려면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검색된 문자열의 포인터를 str-chr 함수에 넣어서 계속 반복합니다. 여기서 null이 나오면 더 이상 검색된 문자열이 없으니까 반복을 끝냅니다. 이제 str-chr 함수의 동작 순서입니다. 먼저 charpointptr="str-chr-s1", 문자 a처럼 처음 함수를 실행해서 arden, diary를 찾습니다. 그리고 while로 반복하면서 앞에서 결과로 나온 ptr에 1을 더해서 다시 넣어줍니다. 여기서 ptr을 그대로 넣어주면 arden, diary가 그대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a를 다시 찾게 되니까 계속 arden, diary가 나옵니다. 그래서 포인터 연산으로 ptr에 1을 더해주면 rden, diary가 되니까 다음번 a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포인터 연산은 unit 59 포인터 연산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배열 s1에 a garden diary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서 str-chr 함수로 s1에서 문자 a를 검색합니다. 그러면 ptr에 arden, diary의 포인터가 저장됩니다. 여기서 a garden diary의 첫 글자가 대문자 a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. 왜냐하면 str-chr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. 그래서 검색할 문자를 소문자 a로 지정하면 대문자 a는 찾지 않고 넘어갑니다. 이제 y로 반복하면서 str-chr에 ptr 플러스 1을 넣어서 a 다음문자부터 검색합니다. 그러면 ptr에는 ary의 포인터가 저장됩니다. 다시 str-chr 함수에 ptr 플러스 1을 넣어서 a 다음문자부터 검색합니다. null을 만나서 문자일이 끝이면 null을 반환해서 ptr에는 null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ptr이 null이니까 while 반복문을 끝냅니다.